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 건축, 토탈 디자인, 컨설팅,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하나인 건축입니다. 건축 설계는 건축을 드로잉하는 것을 떠나서 고객의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법적인 모든 필요들과 내용들을 확인하고 인허가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인 건축은 오늘도 부천시 공장 건축을 위해서 부천시청과 우정구청 그리고 인허가를 위한 각 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인 건축은 고객의 필요와 시간 건축에 관련된 모든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으로 최적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인 건축은 010-5254-301호 김성수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열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네